제가 얼마 전에 미용사 카페에서 입욕제랑 브러싱 스프레이 이런 이벤트를 했었어요. 강아지의 피부는 사랑하고 똑같이 부조가 되어있어요. 퍼피, 지피, 피아노스 이거는 사랑할 때는 땀템이 맞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발에만? 발에만 있어요. 발바닥인가? 아 되게 좋다. 오늘 물러가는 날이네? 너무 신나잖아.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 사람 몸에서 나오지 땀에 무궁이 존재하고 있고 온몸으로 기능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아전환이 끝이고요. 이 피세포 재생 시기가 거의 한 4주 정도 되거든요. 아이들의 이거를 터놓아야 돼요. 아이들의 피부가 품귀가 다시 재생되는 시기까지가 약속 주성과 약알발리상에 관해서 실제로 여름이 되거나 피부가 안 좋은 아이들은 평소상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비장세기에는 이거는 사랑을 내고 이건 강아지예요. 혹시 여기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세요? 약간 시원한 향을 이렇게 눈새를 받게 해주면은 아! 그런 힘든 눈도 있죠. 네. 단호가다 그런 경기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해서 우리들의 감정 전달에 영향을 지는 거예요. 네. 이 한 문제에 전달거든요. 실제로 다이점이란스 적용이 되는 거는 인공량이 아니라 화면에는 것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시원을 받아야 돼요. 그쵸? 그리고 강아지도 고양이라도 하는 이바이터로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거의 비싱 비싱한 화면만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뜰지 내가 똑바로 알고 있어야지 이게 아이들한테 해가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법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계면활성제라고 부르고 우리가 일반 샴푸나 아이들이 쓰고 있는 린스 이거는 사람 샴푸도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화학계면활성제는요. 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인공향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공향으로 만든 캔들이나 발향제, 디퓨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화학학은 아이들한테 후각으로 적용이 됐을 때 어떤 감정의 변화를 전혀 주지 않아요. 그래서 주요 성분은 이 향유의 프로그레스 오일과 야키 캔들은 파라핀 박스로 이루어질 거고요. 우리가 아로마 캔들과 이거 역시 뒤에 보면 성분이 나와있어요. 프로트 라인 이 성분은 말 그대로 농약 살총제거든요. 살총제 성분 중에 하나인데 물론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는 그 농도가 아이들한테 위험성이 없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근데 사실 이 아이 때문에 이 아로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말라스티아 때문에 전에 거의 5년 정도를 병원을 다녔는데도 계속 재발이 되죠. 이게 이 라벤더 같은 그런 오일들 이 라벤더는 라벤더 꽃에서 추출을 한 거고요. 뭐 기타 다른 나름만들도 꽃이나 이 줄기 등등 이런 데서 거기에 있는 지용성 성분만을 추출을 한 게 라벤더 뭐 에센셜 오일이라고 이렇게 이 앞가슴이 앞으로 푹 튀어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등등이 이태리아 그레이온을 보시면 등이 이렇게 폴로 튀어나와 있고 가슴이 튀어나와 있죠. 등이 폴로 튀어나와 있고 한 번씩